안녕하세요. 30만 유튜버 띠비입니다. 여러분들의 별화와 같은 성원의 힘입어 저희가 30만 유튜버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40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만 유튜버 띠비입니다. 성만치고 이관하네. 태용이 잘 많이 썼으려라는 댓글을 못 봤는데? 일단 죄송하다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죠?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0만 비하인드에 30만 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30만 되면 빨리 준비해서 찾아오고 싶었는데 사실 10만 대는 비하인드, 20만 대는 NG 영상 이런 컨셉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아직 채 정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척척척 이렇게 뜨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근황토크!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촬영의 비하인드 같은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것들? 사실 내가 똑같다 이 소리야! 이런 거 또? 네, 요즘... 잡았다! 안 잡았어요. 못 잡았어? 아, 잡아야 되는데? 죽여줘. 오빠 진짜 잡아줘.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요즘 아이에플러틴 영상이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응! 그래서 아이에플러틴이 그 얘기해줘야겠다! 아이에플러틴2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사전제작이냐? 이거는 장소 한 번 대여해서 두 편을 뽑았네 두 개를 해야겠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획적이지 않아요. 네. 하루살입니다. 이게 바로 그날 찍은 게 아닌 게 잘 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댓글에도 있는데 규남이 폼 보는데 폼케이스 어디갔냐? 이런 거 진짜... 근데 나는 그거 진짜 나도 몰랐는데 저희도 몰랐어. 댓글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그렇게 됐죠? 제가 케이스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래서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버릴수가 없어서 근데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댓글, 베스트 댓글이 주나미 10점도 한 번 해주세요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의견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재밌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2편을 재밌겠다 이렇게 하고 막상 달라붙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초에 1편을 계획하고 만든 영상이라 어쨌든 이야기의 진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대본회의가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전편에 나왔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근데 썩 그렇게 재밌어 하시진 않겠다. 뭐 이거는 그냥 조회수 바라지 말고 그냥 우리 1편 보신 구독자분들이랑 재밌게 그냥 보시라고 서비스 개념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신 줄 몰랐어. 구독자분들을 위한 서비스 영상이었는데 그게 바로 인극동 2위를 했습니다. 기쁜 거 나눠야죠. 네. 진짜 그때 너무 놀라서 저 머리하고 있었는데 미용실에서 미용실에 있었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거기 공공장소니까 나 지금 미용실이라 하자마자 다시 할게 이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다시 전화해서 거기 댓글에 BGM 너무 좋다는 말이 진짜 많은데 저희 음악감독님은 이 분이세요. 저도 플러팅 2편 영상 나중에 받았을 때 마지막에 꺄악 했었을 때 나도 같이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규나미 친구분이 녹음을 해서 실제 친구가 녹음을 해주셨는데 녹음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리원아 고마워. 리원아. 리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들은 약간 좀 다 찐 팬분들인 것 같아요. 태용이 형 만나면 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이제 인사 칠해로 잘생기셨어요. 칠물이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영상이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다녀도 오빠가 제일 많이 알아보세요. 맞아요. 저희 그런 적도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도 저희 촬영 장비 이런 거를 싹 다 들고 다녀요. 캐리어에 놓고 삼각대 메고 카메라 가방 빼고 차도 없어서 저희는 항상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항상 대중교통 타고 그거를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 8시 출근 시간 2호선 강남행이었어요. 진짜 사람이 이만큼 있었어요. 사람이 바로 이만큼 이러고 태용이 형이랑 전화 진짜 많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남자분이 혹시 뛰고 안 이세요? 어?! 야 진짜 대신서기 좋은 거 있었어 진짜 이 자리를 배렸던 지하철한테 생장났어. 근데 뭐냐하면 제 주변 지인들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있는 띔을 본다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지하철에서 혹시나 쳐다봐야 사람들이 띡을 보고 있는지 내가 그러면 지하철 딱 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쟤 탔어 그러면 내가 띡 보고 있어? 만약에 진짜 이런다 그러면 진짜 이게 소원이야!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맞아 쳤단 말이야 저도 지하철에서 저희 영상 보시는 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더 열심히 하자! 진짜 더 열심히 최근 컨텐츠 얘기를 한 번 해보자 여름 비하인드가 뭐였습니까? 여름도 너무 재밌었지 저희는 진짜 그거를 저희 재밌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시나리오를 짜다가 저희 셋이서 우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하면서 우와! 막 이러면서 썼던 게 마침 딱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죠? 진짜로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저 몰랐어요 맞아 규남이가 하드캐리 했죠 그쵸 그쵸 진짜 무섭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히어스 남이 한 번 해주세요 히어스 남이! 댓글이 있었는데 사람 입이 저렇게 세로로 길어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입이 네모네 됐네요 자꾸 근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그거 세 번째 테이크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입이 이만했어요 오빠가 두 테이크 가가지고 아 이제 촬영 끝났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촬영 장비 다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빠가 걸리는 거 있어? 이랬더니 내 입이 너무 컸던 거 같아 진짜 이거 비호로 작용할 수 있을 거 같아 해가지고 다시 찍자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펴가지고 근데 왜냐면 우리가 그때 제대로 못 봤던 게 뭐냐면 규남이랑 저렇게 화면 뒤에 있었는데 혁준이가 앞에서 이랬는데 거기서 둘이 다 터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플레이빙을 진짜 해보니까 입이 얼굴 절반이었어 진짜로 그거 한 번 보여줘요 너무 흉측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원본 영상 제가 진짜 짧게 넣어드릴게요? 은 hyvä 뿅망치 아 뿅망치 끌려면 규남님 그 허리 숙이고 갔을 생각하니까 되게 귀여웠을 것 같다 하시는데 규남이 진짜로 많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거 규남이 키 잡아가지고 그냥 서부로 끌린다는 말 하셨는데 저 그 정도였어 호만치가 이만한데요? 어떻게 제가 그걸 풀죠? 아 그 정도로 잡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그러면 이제 콘텐츠가 근황 토크이니만큼 각자 근황 토크를 아 저는 저희 친언니가 결혼을 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오빠들이랑 같이 축가를 준비해가지고 축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연습실에서 따로 연습실에 넣어서 잡아서 연습하고 결혼식장에 친척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했었죠. 그리고 되게 좀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가를 해본 거라 되게 설레고 긴장됐던 순간이었는데 좀 감사했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축가를 할 수 있는 넣어주셔가지고 그때 그리고 또 집에 갈 때도 굉장히 그거였죠. 저희가 결혼식 끝나고 거의 바로 가야 되는 시간대였었는데 맞아. 그때 저희를 너무나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 와주셨던 하객분들과 저희가 좀 진짜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 사인회였어요 사인회. 진짜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시간을 못 보다가 어 뭐야 시간이 이렇게 나는데 택시도 안 잡혀 그래서 규남이가 외삼촌 규남이 외삼촌 외삼촌 잡았고 외삼촌 이래가지고 가실라는 거 차 세워가지고 여기 두 명! 전주여! 외삼촌께서 진짜로 오케이! 진짜! 와 진짜! 근데 그때 진짜 웃겼던 게 뒤에 이제 애기들이 있었어요. 한 9살, 8살 이런 애기들이 있었는데 8살 애기는 자고 9살 언니가 이렇게 차 뒤에서 같이 이제 마음이 졸렸던 거예요. 1시 반 찬데 지금 1시 25분 이러니까 근데 뒤 애들이 보다가 아 신호가 또 걸리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비하인드도 있었네요 우리. 그리고 겨우 타가지고 둘 다 핫슈이랑 뻗어가지고 진짜 이러고 진짜! 전 뒤에서 태용이도 참수당한 줄 알았어. 목이 이렇게 나와있어가지고 어 누가 목을 잘랐나? 아니 뭔가 약간 평영장처럼 이 차에서 당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태용이 형 그 다음 헬스보이! 요즘 헬스를 미쳐가지고 헬스를 조금 전화근 한번 도와주시죠. 전화근이요? 야 진짜! 태용이 얼굴에 살쪘다는 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약간 약간 돼지발은 할 때마다 저희도 약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댓글을 근데 진짜 죄송한데 나만 못 봤어요 그런 댓글 안 봤어 안 봤어? 난 그런 댓글을 못 봤어 태용이 살 많이 쪘어요라는 댓글을 못 봤는데 그거 발견하면 얘 두 개나 근데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제가 요즘 조금 벌크업 한다고 좀 이제 먹어가지고 그래서 좀 살이 쪄가지고 대회 나가신다면서요? 아 왜 푸드파이트 대회 나가요? 결승전에서 고발하시네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많이 먹고 진짜로 많이 먹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먹어요. 아까 전에도 식단을 하면서 저 콤라면에 콘텐츠가 들 정도고요. 제 근황 다이어트고요. 혁준이는 아닙니까? 저는 저 근황 다 혁준이가 생애 처음으로 태어나서 31년생 처음으로 미용실에 5만 원 이상을 써봤답니다. 아 좋습니다. 옛날에 원래 혁준이 머리 자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죠? 곱슬거리는 부분 다 잘라주세요. 제가 이게 파마한 게 아니고 원래 곱슬이거든요. 원래 곱슬인 사람이 가서 곱슬거리는 걸 잘라주세요 하니까 면도칼으로 잘라나가는 느낌이야.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영상도 좀 나가고 길에서 그래도 막 팬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머리가 진짜 옛날처럼 그래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 옛날에 혁준이가 원래는 초반에는 얼굴에 뭐도 안 발랐어. 그냥 새 걸로 찍었어요. 요즘 그래도 좀 멋을 알지 않았나.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반 영상 댓글에 요즘에 이제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댓글에 야 1년 만에 얘들 진짜 사람 됐다. 아니 진짜 잘하다봐 나 몰랐어. 아니 몰랐는데 규남이도 그때 살이 좀 있었어. 좀 이렇게 엄청 통통했던데? 저는 그때 여기에 그게 없더라고요. 음룡이 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붙어있던데 이렇게? 야 오빠는 이렇게 붙어있었어.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더 행복한 삶. 아주 저희 요즘 진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또 카메라가 또 꺼졌어요. 와 진짜 진짜 생각 못하고 흥겨렸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꺼지는 소송이 다시 한 번 일어났습니다. 신반투앤일 때처럼. 저희는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영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11시 반이라 지금 살짝 졸리나 말을 좀 잘 저희 지금 아침부터 또 지금 너무 좋아요. 촬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알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저녁 6시야. 시청 다 주면 저녁 6시야! 시청 올리고 다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4만 유튜버 이거 주 마지막이야? 띠기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44만 유튜버 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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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띠!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 incompativery advocacy 하는 영상ités 조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